나의 오래된 50년된 찻장이에요. 낡았죠 많이. 그래도 때가 묻어서 육기가 반지르를 하네요. 찻장이 입술 찻잔이에요. 그릇들도 많이 늙었어요. 우리 아들이 구민학교 1학년 때 그때쯤 구입했는데 지금 40대가 넘었으니까 40년 50년된 오래된 이번 명절때 꺼내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. 이건 어떤 도예가 카센터에서 만나가지고 줬던 찻장 숟가락 받침인 것 같아요.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. 내가 조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도예인데 인간문화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다 그릇들이 다 이야기가 있어요. 이건 찻잔. 오래된 낡은 그릇이지만 오랄비 만의 원형 헤드가 각각의 치아를 넘서 닦기 힘든 부위까지 닦아줍니다. 오랄비 아이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선 그전에 꼭 바꿔야 하는 일을... 이것은 국민일보에서 그 하단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목이 사파로 그려진 그림에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는 평면 그림을 보고 바로 조각 내가 주제인 뼈로 형상화 시켜서 대리석으로 뽑았죠. 여러 군데 다섯 개 그룹에 다 전시가 됐던 작품입니다. 아마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. 30년 가까이 남은 그릇이 이렇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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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